눈사람이 든 프랭키 봄이 왔지만 동아마을엔 아직 하얀 눈이 많이 남아있네요 와, 눈사람이 프랭키랑 똑 닮았네요 아, 뭐야? 우와, 거기다! 아싸! 퐁, 장갑 가지러 가자 퐁, 퐁 왕, 엄청 많아! 프랭키와 친구들 저런, 프랭키가 눈사람을 망가뜨리고 말았네요 아, 눈사람이... 어떡하지, 어떡하지... 아, 아이고, 흔질렙다 구왕, 나 여기 덮어줘 응 구왕, 뭐해? 말하지마 아, 아무것도... 어떡하지, 눈치챘나 아, 들켰나봐 진짜 버틸텐데 흠, 흠, 그럼 이거야 흠, 야, 완성이다 흠, 잘 어울리는 걸 어, 근데 프랭키는? 흠, 흠, 헛, 어, 모르겠는데 뭐? 몰라? 흠, 흠, 속았잖아 저런, 프랭키는 뚜가 속으니까 재밌나봐요 추워라 그러게, 좀 춥네 퐁! 아죽이야! 펑펑! 펑! 뭐야, 내가 좋아하는 호빵이잖아 왔다! 역시 추운 겨울엔 유자차의 호빵이지 모두들 따뜻한 유자차와 호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나도 배고픈데 그런데 프랭키는 어딜 간 거지? 나 여기 있어 뭐지? 따베! 다행이다 향기롭고 달콤한 꿀유자차 나도 먹고 싶어 꿩! 프랭키 것도 남겨놔야지 그나저나 간식도 안 먹고 어딜 간 거야? 프랭키! 어딨어, 프랭키? 꿩땅 먹어! 프랭키! 프랭키! 아씨, 어딨는 거야? 정말? 어느 쪽으로 간지 못 봤어? 그게... 정말 어딜 간 거지? 아, 정말? 제발 잡혀라 아이고, 어딨는 거야? 뭐해? 아니야, 꽃다 대체 어딜 간 거지? 프랭키! 어딨어, 프랭키! 프랭키! 어? 떡 먹어! 우와! 펴펴펴! 왕더! 새끼! 펴펴! 펴펴! 우와! 너 거기서! 내 옥성된 거야! 뭐야!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? 프랭키! 내 눈사람은! 내 눈사람은! 내 눈사람은! 야! 아이고, 프랭키가 끝내 단계 걸리고 말았네요 자, 감갠 꼴 유자차가 최고지! 우와! 최고다! 우와! 자, 따뜻할 때 어서 마셔 달콤달콤해 맛있어? 응, 나 다 나은 것 같아 우와! 근데 또 뭐? 저기, 내가 눈사람 부숬는데 화 안 나? 일부러 부순 것도 아닌데 마 맞아! 쿠왕이 눈사람 뒤에 숨어서 뭐라고? 뭐, 맞잖아! 내 거 푹 해서 안 봤잖아! 또 왜 그래! 아까 쿠왕이 내 호빵 다 먹었잖아! 호빵 안 준다! 뭐? 이 호빵 쿠야! 내 호빵 내놔! 안 돼! 호빵 쿠! 내 호빵 내놔! 나도 이제 먹었을 거야! 향긋한 유자차와 호빵 덕분에 따뜻한 하루였어요! 날씨가 너무 좋아해요! 날씨가 너무 좋아해요! 날씨가 너무 좋아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